삼촌아 도착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? 저쪽에 허 기자님 앉아계시는데 아까 인사했는데 저기 있다 부장님 안 뚱뚱해 보이려고 지금 검정색으로 다 무장한 것 같은데? 살도 빠졌거든? 고기 안 나아요? 고기도 잡고 놀러 왔지 그지? 고기도 잡고 놀러 왔고 대마도 사장님 관광객 분들도 많이 들어왔다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먹고 싶대 정신이 라면 끓여라 라면 이 라면은 본인들이 끓여달라고 해서 끓여준 겁니다 후대적으로 심해졌어요 밥 먹겠다 했는데 굳이 라면 먹고 나가라 그래서 저 옷 갈아입고 올게요 준비하겠습니다 갑시다 나만 고기 못 잡는 거 아니겠지? 다 보다 오래 걸려 준비하는 게 이거 누구 거지? 내 거랑 똑같잖아 색깔만 다르네? 내 거잖아요 어? 아 진짜요? 몰래 있던 거예요 아 따라 샀구나 대박 샀구나 진짜 내가 뭘 못 사겠어 뭐 남의 거 다 따라 샀 이거 몰래 있었잖아요 저 우와 내 거 따라 샀어 따라 샀니 이거 품절이거든요 맞아요 가자 겟파이로 레츠 고 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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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인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갑니다 올 때마다 새로워 오 물색깔 좋다 감성도 물색인데요 감성도 나왔대요? 감성도 나왔대요? 아니 여기서 터졌어요 아 터졌어요? 내고기 많이 흘려야 돼요 한 100m까지 흘린다는 느낌으로 오히려 그 이상도 흘려봐야 돼 찰돌마키 한 3시 그런 느낌으로 계속 흘리면 돼 나는 여기 알지 세마노 친구한테 원자로 한번 보여줘 하하하하하하 아 이 길에서 하는 거 맞아? 발판이 너무 안 좋다 100m까지 흘려서 멀리 본류를 태워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크게 물어줄 것인가 100m를 흘려라 1.5 호대 3535 원줄에 반달구슬을 넣습니다 그 위에 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순간수중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도래하면 끝 원줄은 3호 옥줄도 3호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빗봉도를 하나 채워서 시작할게요 밑밥 좀 쓰고 줄이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옥수수도 좀 섞어 하겠다 밑밥에다가 나머지 미끼로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별로 잘 타네 원줄 쫙쫙 풀려가네요 줄이 완전히 이쪽으로 뻗어버리네 아 그렇게 여유불이 다 꽝쳐요 저기 앉아서 여유 부르고 계시는데 저 먼저 잡겠습니다 흘러갑니다 잠깐만 수심을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 이 앞에서 안 걸리는 거 보니까 마냥 흘려 아무 생각 없이 흘려 아 원줄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쫙쫙쫙 잡으셨어요? 아 뭐야 거기가 포인트구만 아 진짜 대박사건이다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사장님을 안 내리고 싶었는데 나 여기 서서 해야지 물이 약간 죽었어 다시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각대로 안 돼 물이 안 가 덩어리 한 마리 끌고 가라 왔어 아 뭐야 왔는데 와 부실이 같은데 아 터졌다 부실이가 걸렸다 빠졌어 근데 부실이 원래 옥수수 먹나? 한 마리 가자 쉽지가 않네요 재물 잡기 딱 좋은 날씨에요 한 마리 본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 쉽질 없는데 공이 누가 다 잡아갔어요 꽝 치더라도 자신있게 꽝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한 마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와 사장님 왔다 왔어 왔어 진정복 사장님 아 부럽다 부럽다 우와 겁나 크다 엄청 크다 우와 아 나 혼자 내릴걸 같이 내려가지고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아 진짜 너무해 같이 안 내릴걸 우와 아 진짜 다 굴고 있으니까 묵 다가가더라고 와 진짜 너무한다 내 고기 가져갔어 옆에서 지금 조류가 딱 저쪽으로 가거든 와 밑밥 다 받아 먹었어 와 얄밉히 있다 얄미해 진짜 자리를 괜히 바꿨어 아 따진나 과연 저에게도 올 것인가요 수저도 원래 나 배신 안하는데 답답하구만 아 나 오늘 꽝 치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와 짜린난다 옆에 또 잡았어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와 도망가 매달 탈탈 털리는구만 진짜 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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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왔다 드디어 왔다 왔어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우와 우와 개 짜증나나 진짜 나이 가만히 있어 갑자기 놀래미가 나와 에이 툭 뺏기 절로가 와 미치겠다 진짜 아 뭐야 나 안해 아 진짜 저 놀래미를 이렇게 한 마리 잡은 적은 없었다고요 아 형기증 나 사장님 나랑 같이 내릴 생각하지 마세요 나 내일 무조건 혼자 한다 나 옆에 누가 있으면 낚시가 안 돼 진짜로 나 이건 진짜야 진주박 사장님이 잡은 감성동 얼굴 보고 확 멘탈 나가버렸잖아 와 이건 진짜 크다 근데 이야 미쳤다 고개 빵이 육자야 빵이 우와 이거 내 고개였다고 올해 추자도 응 다 썼나 보다 감사합니다 아이고고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때리잖아 진짜 추자와서 말도 안 되는 조각을 했다 와 진짜 나 혼자 내려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누구랑 옆에 있으면 난 낚시에 집중이 안 돼 누가 옆에서 고개 한 마리 잡는 거 보이잖아 큰 거라도 순간 그냥 확 멘탈 나가더라 아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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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혼자 내려주세요 옆에서 약올려서 아무것도 못 된다 놀래미 한 마리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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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VIP 손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많이 사냐고요? 저 오늘 혼자 다 먹을 거예요 그거 감사합니다 우와 멋있다 그럼 좀 데리고 갈래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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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꽤 맛있겠다 누구 곡이에요? 오늘 여기 잡으신 곡이에요? 전 안 먹을게요 전 안 먹을게요 위하여 제가 건배 형만 하겠습니다 50선 센씨를 저 Adventures 아 저 얘기하려 그랬다 저ten기 고맙습니다 5 yszyszyszyszyszyszyszzus 요s Nations 다행이지 알고있네 지민 trifajes